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아파트 경매 물건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타경 52819번입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경매 물건은 2호선 잠실역세권으로 지역개발호재 및 입지우수성 등으로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인기있는 매물 중 하나입니다. 잠실주공 5단지는 이번 정부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똘똘한 한채로우 전환과 용적률 상향 등으로 관심이 더 집중되는 듯한 분위기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남상구 중에서도 삼성동 한전부지에 들어설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개발과 용동대교 지하개발, 강남공 광역복합한성센터 등의 주력개발사업 등은 이곳 잠실 5단지 재건축 사업까지 그 영향이 확대되는 분위기로 도심 재개발사업의 최대 수혜단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는 주택재건축 사업이 진행중인 상태로 조합 설립인가를 득하고 정비계획 수립중입니다. 또한 소유자는 조합원이며 사업일정상 특정세대를 분양받는 시점이 아님을 확인해주고 있으니 참고 바라며 자세한 진행사항 등은 조합을 통해 현황 등을 체크 후 입찰에 참여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어서 물건현황입니다. 송파아파트 경매로 진행중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는 전용면적 33.5평에 대직권이 24.5평으로 감정가는 지난 2019년 7월 기준으로 20억 7천만원입니다. 지난 6월 이후 변경되어오다 오는 12월 14일에 감정가를 최저가로 1차 입찰이 재확정되었습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2억 7백만원이며 입찰은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오전 10시 10분부터 11시 20분까지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살펴보면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의 아파트지역으로 개별공시지가는 2020년 1월 기준으로 1360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남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경매의 경우 특례로 인해 허가 면제되며 또한 거래신고 면제로 자금조달계약서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합법적인 재테크수단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물건현황을 살펴보면 1978년 4월에 사연승인데요. 총 3,930세대가 입주하였으며 세대당 주차대수는 1대입니다. 총 30개 동의 경매물건은 15층 중 8층으로 방세계, 욕실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잠실주공 5단지는 42년 된 노후아파트로 재건축을 위한 조합설립인가를 2013년에 특화했으나 여러 상황 등의 변화로 인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아직까지 사업시행인가 준비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여러 재반여건과 실행 움직임에 따라 사업진행에 가속이 붙는다면 획기적인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말소기준 권리는 2015년 6월 2일에 설정된 개인근제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10억 8천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진행하는 상황으로 채권 신청액은 적으나 추가로 말소기준 채권을 대의변제를 통해 인수하였기에 치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기타 등기상 권리는 낙찰로 소멸될 듯하니 특이사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상 특이사항은 없으며 임대차 관계없이 전입세대 열란 결과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낙차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원만하게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아파트 경우 미납관리비 체크도 중요하니 관리실을 통해 사전체크 후 입찰가 산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을 듯합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략이 중요할 듯합니다. 먼저 투자 목적과 자금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정부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의해 투기 가열직으로 지정되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15억 이상의 매물에 대해서는 대출이 전혀 불가하니 100% 현금을 확보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내역을 살펴보면 최근 거래는 지난 8월에 4층이 24억 6천백만원에 거래된 내역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KB 부동산 하한가는 22억 9천만원 매매 상한가는 24억 5천백만원으로 체크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경매물건과 동일평행대가 평균 24억원대의 효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현장을 방문 후 시세및 수급 변화 그리고 사업진행 현황 등을 면밀하게 체크 후 투자 목적과 운영계획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를 산정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송파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114.1% 매각률은 62.5% 경쟁률은 9.3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특히 잠실아파트 경우 최근 모든 물건이 감정가를 상의하는 가격대에서 낙체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잠실 인근 경매와 공매의 진행물건 현황입니다. 근본소개물건과 별도로 자료로 투자에 관심있는 분들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근본소개자료는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 및 현황조사서 그리고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과 한금나침반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하시기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블러그 한금나침반의 부동산 경매를 참고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아파트 경매 물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